뭐 태우는 어디갔어 태형이 태형이 이미 이미 저 들어가있었으니까요 뭐 태형이 어디갔어 태형이 태형이 이미 이미 저 들어가있었으니까요 으 으 으 문 좀 열어줘요 열어 줄게 뭐 안에 누구야 어 뭐 이거 어 어 뭐 뭐 뭐 안 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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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여기 태형이 벌써 나온다 아이가 으 으 으 으 으 아멘